김민경씨가 카이 오빠는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저탄고지 식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의 도 같은 우리 카이 오빠도 이 음식 앞에서는 자제가 안된다 무너진다는 음식이 있나요? 있죠 있습니다 안 무너질 것 같아 저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안 먹긴 하는데 아 무너지진 않는구나 제일 참기 힘든 게 있어요 짬뽕을 이게 제가 원래는 진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짬뽕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보다 나는 짬뽕이구나 이 생각을 정말 여지껏 20년 이상은 짜장인 줄 알았는데 짜장인 줄 알았는데 그 불맛나는 짬뽕을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고 하면서 짬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짬뽕 생각이 나요 아 아니 그러면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냥 면은 건져내고 국물만 좀 많이 먹으면 아 안되죠 아 그쵸 짬뽕에 면은 그게 아니 짬뽕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자제가 안되요 근데 이렇게 자제가 안된다 해도 안 무너진다면서요 활동할 땐 그쵸 그쵸 그래야죠 안 먹는구나 네네네네네 그래야 카이 몸이 되는구나 그쵸 그쵸 그럼 이제 활동 끝나면 짬뽕 먹으러 갈 거예요? 네 바로 먹어야죠 언제 끝나요? 어 이번 달에 끝나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끝나면 딱 대기를 해놨어요 일단 먼저 끝나는 날 라면을 부셔서 스포에다가 이제 찍어 먹고 싶어요 아 그 생라면을? 네 생라면을 너무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짬뽕? 짬뽕을 바로 먹어야죠 와 그 라면 부신 거랑 짬뽕 위해서라도 네 카이가 빨리 활동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우린 카이 모습 여러 개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또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럼 너무 짬뽕은 또 이 은정씨가 네 이 은정씨가 항상 멤버들과 함께 활동하다가 솔로로 활동하면서 가장 외롭거나 허전한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해요 반대로 혼자라서 이런 건 진짜 좋다 하는 것도 있긴 있죠 일단은 가장 외롭고 허전한 순간은 밥 먹을 때 아 밥 먹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멤버들과 함께였으면 뭐 사람이 많으니까 다양한 메뉴를 시켜서 나눠 먹을 수 있었는데 혼자니까 메뉴를 하나밖에 못 시키는 게 아 약간 그럴 때 아 멤버들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아침에 에너지가 없을 때 네 이제 멤버들이 워낙 에너지가 많고 재밌다 보니까 그렇지 으쌰으쌰하면서 힘이 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 외롭고 아쉽고 좋은 것 그거 완전 반대로 네 혼자 있고 싶거나 좀 이제 시끄러운 게 싫을 때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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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이제 조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있어요 음 이 뭐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아 딱 좀 네 이제 약간 뭐라고 하죠 나를 갈 수 있죠 네 네 네 정말 오늘 표현들이 기가 막히네요 나를 갈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